3월 학평 이후에 여러분의 학습법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일단 3월 학평이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뭘 할 거냐를 보려면 뭐가 더 우선되어야 되냐면 도대체 얼만큼 공부하고 나서 얼만큼 준비하고 3월 학평을 받냐 난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만나서 묻고 싶어. 3월 학평 보기 위해서 얼만큼 공부하고 받느냐 이게 모든 지금과 똑같은 양을 공부하고 시험 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가장 아이디어란 여기 A학생이라고 있어. 얘는 전범위에 대한 개념이 이미 끝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줬죠? 워크북을 줬단 말이야 단원별로 이 한 단원에 한 200문제씩 있잖아. 그죠? 이 워크북을 줬어. 이 워크북을 다 풀었고 모두 풀라고 그랬죠? 수특도 풀라고 그랬거든. 수특게 다 풀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시험 본회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상위권이겠고 그 다음에 N수생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N수생들은 재수삼수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 번 하니까 당연히 전범위 공부는 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장인의 기출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워크북을 빨리 풀 거고 그 다음에 수특 보니까 어 쓰기 그냥 어렵지 않네? 다 오겠단 말이죠. 그죠? 자 이런 친구도 있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고3 친구들 막 고3이 된 친구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시험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국어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수학이 주는 엄청난 시간적 그죠? 자 그러면 나는 현재 진도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 거죠. 2단원하고 3단원 조금 중간에 걸쳐있는 상태 이 정도 볼 수 있어요. 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요까지 요까지밖에 못한 건 그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를 어떻게 공부했냐는 걸 또 궁금해하는 거야. 그냥 첫 번째는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아 수업만 듣고 이해하고 넘어갔느냐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게 교양 수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 보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왜 꼭 워크북을 풀라고 하냐면 시험 봐야 되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을 알아야 그거에 맞춤 대비라는 거잖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많이 아냐가 아니라 누가 잘 푸냐의 싸움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자 1단원을 만약에 했을 때 어디까지 했느냐 과연 1단원 공부하고 나서 기출은 풀었느냐 선생님이 제일 공부할 때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학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훑는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 훑었어. 겨울에. 그럼 3월에 또 훑어? 한 번 훑었으니까 이제 3월 끝나면 이제 이것도 한 번 심하러 파헤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게 아주 비효율적인 거예요. 1단원 열심히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1단원에 대한 감이 굉장히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1단원 문제를 풀어주지 않고 바로 2단원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2단원이 막 들어오겠죠? 외울 거 많아. 그러면서 1단원 날라간다고. 그렇잖아요. 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 3단원 또 공부하면서 1단원 날라가잖아요. 4단원이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우니까 4단원에 모든 신경을 막 쓰게 되면 겨울이 끝나고 나서 1단원 문제를 딱 풀려 그러면 1단원 문제가 안 풀리지. 그러니까 이게 노동인 거야. 아주 비효율적인. 오케이? 따라서 자기 학습법 어 근데 나는 이미 한 번 했는데 그럼 빨리 초심으로 돌아와서 개념을 다시 들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빨리 워크북을 푸시고 문제를 풀면서 자기 약점을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까놓고 보면 얼마 안 한 친구도 있고요. 진짜 많이 했는데 억울하는 친구도 있는 거야. 너무 고민이 많냐면 점수 보고 억울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3월 학평 이후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보죠. 자 3월 이후 학습법 이걸 이제 선생님이 나눠봤어요. 상위권 그룹과 중하위권 그룹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알겠죠? 자 이게 왜 3월 이후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은 아 겨울이 물론 되게 중요한 시즌이었는데 이미 끝났잖아. 이 3월 달이요. 여러분한테는 수능 수험생한테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4월 교육청이 언제니?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여기 쓰이잖아. 4월 11일이 또 한 번의 교육청이에요. 근데 4월 11일 교육청이 끝남과 동시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고3들은 뭐하게 되지?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 1학기 내신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4월이 딱 끝나는 순간 여기가 이제 수능 수업이 수능 준비가 좀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복귀하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나타나는 순간 언제죠? 5월이 돼요. 그럼 막 온 사방에 도배가 됩니다. 뭘로요? 6월 평가원 대비로요. 6월 평가원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은 좀 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를 자 공부할 수 있는 마땅한 시간은 언제냐? 라고 본다면 이때가 가장 큰 시기란 말이야. 한 달. 알겠나요? 여러분 지금 다 내일부터 바로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니? 그건 아니잖아. 학교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죠? 따라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부르냐가 엄청 중요한데 이걸 이제 상위권과 중앙위권 나눠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위권은 왜 상위권이겠어요? 많이 노력을 했겠지 당연히. 근데 상위권이라도 뭐가 없어? 약점이 없긴?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강한 단원이 있고 약한 단원이 있어요. 상위권들은. 오케이 그러면 그 약한 단원이 있을 거 아니야? 약점 약한 단원인 자기가 어딘지 알잖아요. 근데 약한 단원이 한 단원일 수 있고 두 개일 수 있고 세 개일 수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양적 계산이 물론 약할 수 있지요. 아무리 상위권이라도 그죠? 자 또는 아무리 상위권이라도 자 중화가 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잖아? 아무리 상위권이라도 산화환원이 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상위권이라도 탄화수가 약할 수도 있죠. 다 약한데 그러면 좀 상위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잘라보자. 심지어 주기율도 있지만 좀 빼자구나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한다. 나름의 여기가 약하고 여기가 약한 친구도 있고 다 약할 수도 있고 여기랑 여기가 약할 수도 있고 괜찮아 대부분 자 그렇다면 이런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릴 필요 없어요. 뭐냐면 3월부터 4월 11일 날 학평 보잖아요. 요 때까지 단기 목표를 세워주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만 해 하나만 대신에 하나를 달달달달 해주는 거야. 진짜 물 질릴 때까지 기출을 다 외워버릴 수 있을 만큼 이 정도가 돼줘야 돼요. 알겠나요? 그다음에 4월 학평 끝나고 내신 끝나잖아. 그러면 5월 다시 복귀할 거 아니야. 5월에 복귀해서 6월 평가원 보기 전까지 이때 수능 보는 거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여기서 그래도 탄화수소는 먼저 끝내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순서대로 일단은 양적 계산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다라는 그죠? 두 번째는 중화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 중화랑 산화와는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계획을 세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산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이런 걸 잘 따라서 할 건데 문제는 중위권부터 문제입니다. 자, 중위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위권도 이렇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완전히. 알겠죠? 남이 하니까 누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그걸 따라가. 그건 아주 쥐약인 거야. 그러면 중화할권은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냐? 자기가 가장 재밌는 단원이 어디냐? 아, 재밌진 않겠지. 그렇죠? 그러면 가장 강한 단원은 어디냐? 강한 단원이 없겠죠. 중화할권이니까. 그럼 뭐예요? 가장 만만한 단원이 어디냐는 거잖아. 알겠나요? 자, 가장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 가장 만만한 단원. 근데 이게 중위권이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1단원. 만만하다. 2단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만만한 소단원이 뭐냐는 게 중요합니다. 소단원. 주제별로 끊어서. 아시겠나요? 이게 전자배치 한 테마. 주기율 한 테마. 알겠어요? 분자 모양 한 테마. 결합 파트 한 테마. 이렇게 나눠란 말이야. 자, 만만한 소단원은 정해요. 만만한 소단원을 정한 다음에 자, 여기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공부해서 강한 단원으로 만들어놔야 돼. 근데 여기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아직 수능 멀리 있단 말이야.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성적이 쫙 오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3월 학평 시험 점수가 38점이 없거든요. 4월에 39점. 6월 평가원 40점. 뭐 7월 교육청 38점. 이러고 있는 거야. 뭘까요? 공부 안 하는 게 아닌데 전략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맴도는 수업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만한 단원을 강한 단원으로 만들어주고요. 이 강한 단원이 얼마나 많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오케이? 자, 3월 이후에 4월까지 4월 11일까지겠죠. 자, 4월 11일까지 주제를 딱 정해서 오케이? 자, 수소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소단원이니까 뭐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아니면 전자 배치 할 줄 아는데 할 줄 아는 걸로 택도 없다 그랬죠, 내가. 외울 거 싹 외워주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기출을 완전하게 섭렵해 주고 또는 뭐 하나 더 해서 여기다가 뭐 산하수 산하수는 절대 안 틀린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산염기 정의라든가 중화반응은 부담스러워도 산염기 정의는 부담스러워 안 되거든. 또는 화학 결합 파트 이용 결합과 공유 결합과 배위 결합 파트 이런 파트들은 사실은 정복하기 쉽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4월 교육청에서 아, 만약에 이 세태만 했다면 나머지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 이 4월에서는 여기에 이 문제를 맞추는 데다가 포커스를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들 3월과 4월 한 달 동안 여기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 안 가거든요. 남아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쓸데없이 여기서 전범위 몰고사나 풀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계속 좌절만 한단 말이야. 알겠니? 문제를 시험을 본다, 시험을 많이 본다고 성적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중위권 친구들은 이렇게 테마별로 끊어서 가는 거고 자, 내신 끝나면 다시 5월에 복귀하면서 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때 6월도 아직 6, 7, 8, 9, 10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 정확한 승부수는 어디냐면 여름방학이거든. 여름방학 전까지 얼만큼 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6월 학평에 사활 걸고 그런 거 아니야. 6월 학평 잘 보고 싶으니까 여태까지 어떻게든 진도를 다 끝내야 되고 다 박박 세야 되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요. 소단원별로 완전하게 심피언으로 조져줘라. 그래야 여러분께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5월, 6월 갈 때 이 파트에 대해서 여기 파트 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아, 관련된 주제를 문제를 풀어주고 복습용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테마를 골라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심이 이제 곧 3월 말쯤에 3월 23일 예정인데 킬러 특강이 개강한단 말이야. 근데 킬러 특강이라는 건 여러분 많은 많은 친구들이 들어주는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의 굉장히 유명한 수업인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이때 킬러 특강을 듣는다고 따라가지 말란 말입니다. 꼭 개강을 하면 그때 동시에 들어야 되니? 그건 아니잖아요.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상태에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번 3월 학평에서 느꼈겠지 만약에 3월 학평 점수가 자, 28점 나왔단 말입니다. 됐나? 이 28점을 맞은 이유는 뭐냐? 라고 분석을 해본다면 이 친구가 과연 산화환원을 못 풀어서냐? 양적계산을 못 풀어서 이 점수가 나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알겠나요? 중화반응 틀리고 산화환원 틀리고 양적계산 틀리고 그 다음에 1달에서 생소한 15번 틀렸어도 몇 점? 38점 1등급 나온단 말이야. 근데 28점은 뭐야? 나머지를 사방에서 틀려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일단 40이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자, 그런 친구들은 조금 킬러 특강 같은 거 늦게 조금 한 박자 늦게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틀리면 안 되는 단어는 무조건 맞춰나가는데 이게 공부가 재미가 있으잖아요. 오, 공부했더니 그 다음이 맞네? 내가 예측한 대로 내가 공부한 패턴대로 문제가 나오네? 그거를 깨달아갈 때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야. 사실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공부 맞춰나가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눈을 뜨게 되잖아. 내가 수소원자 스페셜은 되게 어렵다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보니까 오,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맞춰나가. 전자배치? 아, 한 번 독하게 외워버리자. 되게 외우라는 거 있잖아, 그죠? 외웠더니 오, 굉장히 편해졌네? 이런 걸 거쳐가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야 문제는 눈이 생겨요. 보통의 수능 문제는요. 다 탄부란 말이야. 자료 해석이기 때문에 누가 많이 아냐가 아니고요. 보이냐, 안 보이냐 싸움이에요. 근데 그게 자신감이 없잖아?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집에 갖고 와서 보잖아? 잘 보여요. 왜? 그때는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근데 긴장하면 시간적인 압박이 많고 막 그러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이거든. 어떻게 해야 돼?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 거야. 자신감이라는 것은 야, 지금부터 자신이 있어 보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생기겠죠. 이때 그 많이 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전략질 할 거냐.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4월 학평에는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